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투어 아놀드입니다 아 이곳은 오투 리조트에요 오투 리조트 어 저희 애가 버금마루죠 버금마루 해피 어 최정상이야 왜냐면 곤도라 운행을 안해가지고 이게 최정상이구요 어 해피 막 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어 보이시죠 파우더야 파우더 파우더 어 이런 데 막 트리런 되겠어 야 대단한데 오늘은 2023년 1월 15일이구요 일요일에요 어저께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대략 한 15cm 정도 내렸어요 뭐 트리런이나 이런건 안되고 왜냐면 그저께 막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냥 오늘 내린게 어저 밤에 내린게 전부야 그래도 뭐 지금 슬로프 컨디션이 오전에 이제 새벽에 그루밍을 했죠 했지만 요런데 같은데 보면은 아직도 눈이 보이시죠 요정도 요정도 이렇게 되있고 계속 눈이 내리기 때문에 어 파우더 파우더 물론 이제 리바운드 나오고 그런건 아니에요 기온도 지금 어 마이너스 2도 그정도 되구요 바람이 전혀 안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스키 타기에는 굉장히 좋은 날 물론 이제 시야가 가려가지고 지금 잘 안보이잖아요 보면은 그래도 어저께는 게스가 많이 끼어가지고 진짜 안보였는데 오늘은 그러진 않아 그냥 고글을 야간 고글이 있잖아요 보이는거 그걸로 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타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토리조트 방문한 이래 최고의 인파같애 어 꽤나 있어요 꽤나 꽤나 있고 코스도 꽤나 좋기 때문에 어 오늘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어 원래 이제 하이원을 가려고 그랬었는데 하이원은 어저께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계속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오늘까지 눈이 계속 내리니까 눈 내린 다음날이 좋잖아요 그래서 내일 내일은 하이원에 오전에 땡스키로 들어가가지고 보는걸 하고 오늘은 여기 오토에 어 이 파우더를 파우더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어린이 내려오네 좋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